오늘 저희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의 땅 투기 의혹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상수 전 시장 때인 2015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역시나 투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업계획서와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보니, 토지 쪼개기부터 보상가 부풀리기 같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들이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이재경 기자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추진 중인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일대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3년 뒤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 가운데 수상한 임야가 포착됐습니다. 만 3천여 제곱미터, 4천평에 가까운 임야에 소나무와 매실나무, 대추나무까지 모두 560여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은 모두 3명.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해인 2015년 1월, 사업 예정지 임야 세필지를 함께 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두 달 뒤 창원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나무를 심습니다. 이 구역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불과 3개월 전입니다.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토지 분할 매입, 이른바 토지 쪼개기를 통한 투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2015년 땅을 함께 사들인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자신의 지분을 개인과 기업에 나눠 팔았습니다. 땅을 사들이고 나무를 심은 지 불과 2년 안에 모든 땅을 다시 대판 겁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임야를 공유 지분으로 사들이는 것, 투기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개발 가능 지역을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지불로 투자하거나 또 쪼개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90%의 투기라고 봐야 됩니다. A씨 측은 기존 나무들은 돈이 되질 않아 다시 나무를 심었을 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거나 보상을 노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확장 사업은 창원시가 1,80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